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우리 고2 학생들 이제 방학이죠. 이전 케이스트를 보신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바로 앞에 고2 케이스트 못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신 다음에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겨울방학 숙제, 물론 제가 숙제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검사하진 못하죠. 여러분들이 2월 말에 스스로 이걸 꼭 검사해 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분명 영어 실력이 완전 변해 있을 겁니다. 겨울방학 때 이 정도 공부량이 딱 나오는 순간에 만약에 모의고사 보면 11월에 봤던 모의고사랑은 완전 다른 점수가 되어 있거든요. 자, 볼게요. 이게 등급에 따라 좀 다른데요. 7점대 초반 이하의 학생이에요. 영어를 좀 못합니다. 포기할 때가 아니죠. 이제 시작이에요. 학생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의미 단위별로 읽는 거 다시 말하면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묶어 읽고 끊어 읽는 이유가 문장이 길어지면 의미 단위별로 읽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끝났어야 돼요. 보통은 고 1 때 제가 끝내기를 추천드리는데 아, 근데 만약에 70점대 초반 이하더라 그럼 이게 안 끝나 있다는 얘기죠. 당장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묶어 읽고 끊어 읽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의미 단위별로 있는 연습이 돼야 길어진 문장 나올 때 키워드를 잡으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하거든요. 여러분들 해석의 의미가 뭐죠? 해석? 혹시 궁금하시면 네이버의 검색을 한번 해보실래요? 해석의 정의 자체가요 우리말로 옮긴 게 해석이 아니에요. 해석의 의미는 문장이나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했으면 해석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바꿔놓은 게 해석이 아니라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해석이거든요. 자, 묶어 읽고 끊어 읽기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 그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의 기본입니다.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기본이거든요. 그래, 의미 단위별로 글이 보이니까 볼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사 다음에 투동선형 나오면 기본적으로 후치 수식이에요. 어디에서 닿느냐 전치사 명사는 수식어군요. 또 다른 가로 열고 닫고 앞에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자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디? 공공도서관에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단 프로그램이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별로 봐야 글이 보이거든요. 자, 2번 이야기 이건 기본입니다. 영어에서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후치 수식이에요. 가로 닿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에 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대명사, 명사 친구입니다. 명, 명, 동 두 번째 동사 앞에 가로를 닿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읽을 이야기가 토대를 두고 있다. 전사, 명사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거다. 명도 전사가 나오면 명사에 닿습니다. 목격자 이야기로부터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지. 어때요? 끊어 읽고 묶어 읽지 않으면 단어만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점대 자, 밑에 이제 그러니까 7점대 초반부터 밑에 학생들이에요. 끊어 읽고 묶어 읽기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근데요. 누군가한테는 배워야 돼요. 그거 재수업을 들은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배운 다음에 익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가장 효과적인 방법 공공도서관의 사용자들 자,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는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차단 프로그램이다. 이야기 당신이 여기서 읽을 이야기는 기반하고 있다. 사실에 어느 사실? 목격자 이야기로부터 그러니까 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7점대 초반 학생들은 이 단계를 당장 겨울방학 때 끝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2등급 이상의 학생이죠. 선생님 저 고1 때요. 그래도 모의고사 보면 뭐 1은 나옵니다. 근데 2는 나와요. 근데 근데 혹시 제대로 해석해서 나온 점수예요? 아니면 답을 맞긴 했지만 느낌상 이게 답인 건 알아서 맞춘 케이스예요. 아마 두 번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1등급, 2등급 나온 학생들도요. 문제가 뭐냐면 대충 감히 아, 이게 답인 것 같으니까 답을 고르는 거지 답에 확신은 없는 거예요. 왜?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겁니다. 해석은요. 다시 끊어 읽기, 묶어 읽기가 해석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를 내가 이해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키워드 잡기가 완성돼야 돼요. 제가 국어하고 자주 이제 비유를 하는데 국어 비문학 문제 풀 때 혹시 끊어 읽고 묶어 읽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국어 문제 못 풉니다. 국어 문제 풀 때 키워드 동그라미 치면서 읽지 않나요? 그럼요. 영어도 똑같아요. 문장이 세 줄, 네 줄 넘어가면 가로 열고 닫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필자의 키워드를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필자가 정말 의도하는 걸 내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길고 복잡한 문장 나오면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는 게 바로 해석입니다. 키워드 줄거리 잡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고위 6월 모의고사 40번인데요. 가로 열고 닫기만 해볼게요. 그럼 아마 머리가 좀 붕 뜰 겁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서 볼게요. 저 인사가 나오면 명사에 닿습니다. 과학자들과는 달리 그 다음에 이건 기본 해석인데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게 명사 다음에 후가 나오던 훈이 나오던 위치가 나오던 심지어 후즈가 나오던 실전에서는 제발 의라는 말 넣지 마세요. 후가 나오던 훈이 나오던 위치가 나오던 후즈가 나오던 실전에서는 해석하지 말고 후치 수식하면 됩니다. 가로 닫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과학자들과는 달리 실전에서는 해석을 하지 마세요. 회의적인 태도가 첫 번째 동사 필요로 되는 뭐하기 위해 과학적 진보를 만들기 위해 어? 근데 이는 감사하게도 두 번째 동사 아니지만 나 이제 문장 끝났어. 콤마 썼으니까 너 쉬고 읽어. 가로를 읽어서 다듬으면 돼요. 자, 이건 기본 공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더 감사하게도 야, 쉬었다 가라 콤마 찍어줬으니까 다 됨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대디아라고 말한다.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제거해야 된다고 감정을 불확실한 감정을 뭐에 대한 인지 아닌지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떠니? 기억나니? 안 나요. 세 줄 넘어갔거든요. 이제 뭐냐? 두 번째 읽을 땐요. 수시곡은 한 번만 읽고 빼는 겁니다. 볼게요. 수시곡 후에 전사명사 과학자들과는 달리 근데 그 회의적인 태도가 과학적 진보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데 과학자들은 달리 이제 기억도 하지 마. 한 번 여기서 낸 거야. 주어.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뭐다? 말한다. 대디아를. 뭐가.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넣어야 돼요? 육하원칙은. 왜? 성공하기 위해선 운동선수는 불확실의 감정을 제거해야 된다고. 인지 아닌지 그들이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 불확실성을 운동선수는 제거해야 된다고. 성하기 위해서. 이게 필자가 말하고 싶은 진짜 의도입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이란 가로 열고 닫는 게 아니고 그건 기초사항이에요. 내가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식옥은 힘 빼고 뼈대는 힘 주고 강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 학생들 간단해요. 아직 수능 보기 전까지 시간 되게 많이 남았죠.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는요. 고위 때 내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만학생들이 내신 같은 경우에 이렇지 않나요? 보통 내신 공부 어려운 이유가 부교제예요. 거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거의 모든 학교가 교제에서 교과서에서만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교제가 들어가죠. 더하기 또 많은 학교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내죠. 그거 왜 어려워요? 해석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제대로 묶어 읽고 끊어 읽고 의미 단위별 해석도 되고 아 맞다. 필자가 진짜 여기서 의도하는 줄거리가 이거구나. 이걸 따라가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도 쉽게 쉽게 맞추거든요. 그런데 고1 때 아마 공부를 많이들 잘못하셨을 거예요. 뭐예요? 학교 내신 공부를 해도 무슨 교제를 암기하듯이 해요. 그러니 이게 변형되거나 외부 지문 나오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영어는요. 어휘 되고 해석되면 90%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해석의 의미가 뭐라고요?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건 기초사항이고 강약을 주면서 필자의 의도를 파악한 게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 동안에 이것만 공부 끝냈다고 하면 내가 장담할게 고1 11월에 봤던 모의고사나 기말고사 성적과 고2에 볼 첫 번째 모의고사 또는 첫 번째 중간고사 성적이 완전 다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습이에요. 아우 또 영어선생님이 왜 갑자기 또 한자를 쓰셨습니까? 이게 뭐죠? 배운 다음에 익히는 겁니다. 배우락 익힐습 뭐냐면 꼭 나한테 수업을 배우라는 게 아니야. 누군가한텐 배워야 돼요. 강약 주면서 있는 방법 또는 가로 열고 닫는 방법은 배워야 됩니다. 배운 다음에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익히면 되느냐 제가 약속 드릴게요. 작년 모의고사 있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은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 모의고사에 있는 걸 내가 싸그리다 일주일에 한 회 모의고사 정도 꼴로 공부했다. 한 2주에 하나로 해도 돼요. 한 2주에 한 회 모의고사를 내가 배운 다음에 정말로 익히면서 해석 공부를 했다. 해석 실력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겨욕방학 제가 숙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검사는 못하죠. 여러분 스스로 2월 말에 아 나 해석하는 방법 알아요. 선생님 강약 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2022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로 공부도 해봤습니다. 장담합니다. 성적 완전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학생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르죠. 등급도 다르고 구체적으로도 공부하고 싶은 방법도 잘 모르는 학생도 있습니다. 저희 Q&A에 오셔서 질의응답 하시면 저희 연구팀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꼭 승리하는 겨욕방학 되시길 바랍니다.